냉이 캐면 된다. 냉이 알아요. 알죠. 보면은 냉이가 최고죠? 어, 그렇지. 냉이도 지금 캐지. 더 이상 못 캐. 맛없다. 맛없어. 근데 여기 거름을 많이 줬나 봐요. 똥냄새 많이 나는데? 그렇지. 이거 똥 어머니 거 아니거든요? 네. 그죠? 우수하네. 자연식으로 좋은 것만 드셔가지고. 언제 뿌렸어요, 어머니? 뭐? 똥. 수? 똥. 똥. 똥은 있는 그대로. 여기 담아, 여기 담아. 언제, 언제. 꽃 많이 피는 걸 캐지 말고. 꽃 핀 건 안 캐야지. 여기 있네, 냉이가. 그래, 벌거도 안 캐고 뭐하노 그래. 아니 지금 봐도. 뭘로 많나. 어머니가 지금 캐는 거 보고 지금 봤어. 캐야 밥을 먹자. 그렇지. 캐야 밥을 먹자. 이거 이 정도면 충분해요, 어머니. 충분해? 네. 이건 화장실.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이제 알아놔야 모두 사용하나가. 화장실은 어디 가도 미리 알아놔야 된다. 화장실 이거 와, 옛날 된장 같다고. 그래, 백이 이렇다 카이 우리 집도. 열어봐도 되죠? 깨끗하네. regist bilation 와 rose. 앗 흘